음악 몇 가지 질문들이 지금 먼저 들어온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끝자리가 3592, 최라컨씨 계십니까? 저쪽에 마이크를 좀 갖다 주시면 그쪽에서 직접 질문을 던지시고 또 그거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준비가 아마 해서 미리 해놨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간단하고 명료하게 해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어서서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해주시고 질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정치교과 18학번 재학 중인 최라컨입니다. 우승인이서 박사님께 직접 질문을 드리는 거니까 영어로 바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Buenos Aires, 안녕하세요. 저는 이렇게 노력하는 과정입니다. 저는 지금 한국국을 빨리 위로 의문의 이 정도를 하는데요. 한국국을 한국국의NA extrem사로 통화하는 과정입니다. 한국국을 많이 시작하지 못합니다. 오늘 영어로 들어간 한국국은 한국국을 통해 한국국을 주세요. Thank you for trying OK So to go directly to my question It seems that the very notion of an objective kind of truth sometimes leads to a certain form of what I call a truth-fascism That is to say a mindset that tries to dictate others' thoughts with what someone believes as true So how could we presuppose the notion of truth without being a pro-truthist and at the same time not fall into the trap of being a self-righteous, narrow-minded mindset So the point of the question is Can we still hold the notion of an objective truth and also be an open-minded person who can deliver his notions of truth and his ideas about truth in an open-minded way? So yeah, that's my question 질문이요? 제가 한국말로 다른 분들 들으셔야 되니까 정말 objective truth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다른 것들에 대해서 오픈하고 정말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어떨 적에 절대적인 진리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하다보면 다른 것들을 우리가 룩다운하고 잘못 받아들이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 내가 옳은데 네가 틀리다라고 이해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다 그래서 정말 절대적인 진리, objective한 진리를 얘기를 하면서도 어떻게 그것을 잘 포용하고 정말 할 수 있는지 아마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프렌치 플로소퍼, Jean-Paul Sartre가 이렇게 한 번 얘기를 했는데요 정말 완전한 절대적인 진리를 우리가 올바로 믿으려고 하면 infinite한, 무한한 레퍼런스 포인트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신론주의적 사람들은 그리고 다른 종교의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지만 정말 우리 올테순을 믿는 주위시들하고 그리고 정말 우리 기독교 교인들은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게시를 해주셔서 그 게시를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진리다라는 것이 우리가 많은 것을 다 알기 때문에 이것이 진리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게시해 주셨기 때문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얘기할 적에 남들보다 낫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게시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가 진리 앞에 서야 되고 진리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기독교적인 사상의 이 두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하나는 겸손함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용기인데요 내가 잘못했을 수도 있지만 진리가 나를 올바로 가리킬 수 있도록 용기를 가지는 것 두 개 다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겸손하게 내가 막 생각해서 이해한 이것이 궁극적인 진리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잘못을 교정받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겸손하게 용기를 가지면서 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문서같이 칼을 샤픈하는 것 같이 우리가 함께 다른 믿는 사람들과 함께 진리에 대해서 추구하면서 서로서로 우리가 더 잘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만 맞고 너는 틀리다라면서 자기를 우월하게 높이는 것은 정말 틀린 것 뿐만 아니라 성경적으로 이거는 정말 악한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 좋은 질문이셨습니다 질문 다 만족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하나 받도록 하겠습니다 끝자리가 9179 9179라고 질문하신 분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쪽이 앞에 계시는데요 소개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와이자 대학교 재학중인 홍성류라고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의 훌륭한 학습을 고맙습니다 저는 모두 좋은 시간을 가지고 계십니다 저는 영어로도 하고 있는데 나중에 한국어로도 하고 싶습니다 네, 다들 참 좋은 친구들 시간을 가지고 계시고요 고려 대학교 분들이 영어를 굉장히 잘 아시는군요 평생이 필요 없을 뻔했습니다 저는 제 질문을 읽을 테니요 제가 계속 frustrate, I am struggling because all my beliefs are considered something incredibly arrogant and judgmental. Many students claim that true happiness comes from the word without any single rules. But I do believe in God and have trust in him that he is literally good. You told us that one word of truth outweighs the whole world. 저는 사회학과를 전공하는 학생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 힘든 것이 제가 생각하는 크리스찬 릴리프가 교만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게 참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가 진짜로 어떤 룰이 아무것도 없는 세상이 아니라 진짜 진리가 있는 세상이 좋은 세상이고 그게 행복을 추구하는 길임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될지 근거가 될지에 대해서 질문드렸습니다 Thank you 정말 요즘 크리스찬을 향한 굉장히 많은 프레저리스가 있는 것을 우리는 다 압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말 세상에서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정말 크리스찬을 향한 사람들도 우리는 예수님같이 그분들을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친구분들을 사랑하시면서 그분들의 세계관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분들과 대화를 하면서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많은 분들이 정말 받아들이지 못하고 탈러럭하지 못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을 알아가고 질문하고 대화하면서 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왜 그렇게 사는지를 여러분이 조금 더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 멘토 중에 한 분이 굉장히 유명한 사회학자셨는데요 정말 상대주의적인 사람들의 답이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상대주의자를 상대주의화해라 라는 말씀이다 한국말이 맞는지 몰라도 많은 경우에 그 사람들은 많은 질문을 가지고 오는 것 같지만 그 사람들이 컨시스턴하지 않고 정말 숨기면서 하는 것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변증학적으로 정말 믿음에 대한 좋은 앤서들을 가지는 것도 참 중요하고요 모르겠습니다 한국에서 얼마나 변증학과 많은 것들이 잘 되는지 한국에 온 지 3일밖에 안 됐는데요 제가 며칠 안 됐지만 들은 여러 가지들 중에 하나가 정말 한국 기독교 특히 많은 젊은 분들이 정말 믿음에 대해서 올바로 라지컬하게 잘 설명하고 설득력 있는 지적인 그런 앤서들을 주지 못할 적이 많다라는 그것을 들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항상 정말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소망에 대한 대답 이유를 항상 가지고 얘기를 해 주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유라는 단어가 그리그로는 헬라로는 아포로제아 그러니까 정말 설득력 있는 그런 말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크런치 제너레이션 사는 여러분들 정말 제가 보고 싶은 것은요 여러분이 나이가 나중에 제 나이 같이 될 적에 한국 기독교인들이 정말 질문에 대한 많은 참 좋은 설득력 있는 답과 삶을 통해서 기독교가 진리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당면하는 그런 문제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면서 바꿀 수 있는 것 좀 바꾸십시오 여러분이 힘들게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서 기쁘게 받아들이면서 좋은 답을 주시는 그런 좋은 쿠션이 되십시오 그리고서는 우리 여러분 우리가 꼭 하지 말아야 되는 것 크리스천 미국에 있는 크리스천들은 저 사람들이 저렇기 때문에 내가 힘들어서 어찌 할 수 없는 힘들 고생만 하는 크리스천이라고 빅듬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은 좋지 않은 자세입니다 아무든지 누구든지 간에 나는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이 고난을 받는 그런 빅듬이다라고 생각하면 점점 그렇게 돼서 우리가 꼼짝 못하고 우리는 패럴라이즈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좀 어떻게 볼 때는 좀 우호적인 질문들이 많았는데요 조금 다른 질문을 하나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자리가 6498님 계십니까 6498님 어디 계시죠 네 네 6498님 손을 들어 네 네 네 거기서 좀 질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어서서 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내 이름은 클레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질문에 대해서는 크리스천에 서로 ? 우리 아래에다가 전혁회가 아닌가? 저는 아버지가 무관계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힘든 질문이신데요 크리스찬으로서 정말 정치적인 관에서 우측 좌측이 있는데 크리스찬으로서 그러면 우리가 진리를 믿는 크리스찬으로서 어떨 때 크리스찬 진리가 이것이다라고 우리가 살아나가려고 할 적에 다른 사람들을 임포스하면서 억압하는 그런 쪽으로 하지 않고 우리가 정말 스벌하게 할 수 있는지 아마 그런 질문을 물어보신 것 같습니다 참 중요한 질문인데요 요즘은 크리스찬으로서 어떤 것에 대해서 크리스찬으로서 얘기를 할 적마다 정말 왜 간섭하느냐 왜 우리를 그런 것을 임포스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어떤 법칙이라도 다 정말 도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법도 정말 뉴트럴한 그런 베이스에서 만들어진 법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더 깊은 질문은 그러면 누구의 도덕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를 임포스하고 우리를 컨트롤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민주주의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누구의 법도 누구의 원하는 것도 정말 과반수 이상이 되지 않으면 법이 되지 않죠 그러면 정말 여러분 혼자서만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설득하면서 이것을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설득하는 것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공적으로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소리를 낼 필요들이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정말 이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대서비 정말 하나되지 못한 그런 것들이 있죠 그렇지만 우리는 정말 이혼을 어떻게 법화하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서 그것에 대해서 설득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특히 공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그런 것들을 기독교 관점에서 얘기하고 그것을 정말 펄스웨이드하면서 그것을 정말 관철하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전체가 다 모조리티가 되지 않고 과반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을 수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 미국에 두 가지 법이 정말 법화된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노예를 자유케 한 것이고 또 하나는 술 먹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법이 정말 제정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윌버포스가 특별히 노예 제도를 폐한 그것은 51년이라는 오랜 시간을 걸렸습니다 그래서 노예메이커들 뿐만 아니라 제네럴 퍼블릭하고 참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왜 노예 제도가 폐되어야 되는지를 설득하고 그러면서 그것을 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그 노예들을 아프리카에서 데려오고 하는 그런 많은 것들이 정말 악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에서 정말 술 많이 마시지 못하게 하는 법이 제정된 것은 상당히 틀렸습니다 그리고서는 정말 과반수가 있어서 이렇게 정하자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폐스웨이드하고 정말 우인하지 않았습니다 4대 위의 할아버지가 기린스 맥주를 창설하신 분이셔서 그 패밀리 라인의 얘기도 하지만 술을 다 마시지 못하게 하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 이게 꼭 맞는 건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경의 법은 술 취하는 것은 말씀하지만 술을 하나도 마시지 말라는 것은 꼭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법적인 그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도 못 매시게 하는 억압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옳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요즘은 아무거나 아이디어에 대해서 듣고 싶지 않으면 그것은 억압이다라고 하는 것 그것 또한 맞는 것이 아닙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가지 조금 더 제 생각에는 조금 더 터프한 질문으로 한 번만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7240 한 서영은? 네 계십니까? 네 여기 앞에 계시는데요 네 이쪽으로 질문을 좀 던져 주시면 조금 더 의미 있는 또 흥미로운 토론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니까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실 때 신학이 철학에 우선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저는 궁금했습니다 네 고려대학교가 참 훌륭한 대학교다라는 것 정말 여태까지 참 좋은 질문들을 여성 학생들에게 계속 해주셨습니다 저는 철학자도 사실은 신학자도 아니고 저는 사회학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네 저는 그렇지만 언더그레스 대학 학부를 버츄린 러셀하고 A.J.R 하고 그런 분들 밑에서 철학을 배우기는 했습니다 정말 20세기에 굉장한 유명한 그런 A.J.R 들이죠 정말 철학, 신학은 정말 우리가 사고를 가지고 생각하는 두 다른 영역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말 철학은 가장 훌륭한 생각에 대한 생각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엄청나게 중요한 그런 주제들이고 그런 디스플린입니다 그래서 정말 잘 좋은 생각을 가지면서 잘 생각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또 소크레테스 같이 정말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살피는 삶을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신학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죠 그런데 특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이 어떤 분이시다라고 개시해 준 그것을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이 숫자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그런 것들을 보기 시작하면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내 디스플린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정말 별로 중요하지 않고 대수롭지 않아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렇게 됩니다 내일 밤에 꼭 오십시오 우리 강 교수님은 철학자셔서 너무나 잘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디스플린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다른 관점의 질문일 것 같은데요 2304 남자분이시기를 바라지만 아마 여자분이실 것 같습니다 2304분 어디 계시죠 2304 임하은 네 여기 계시는군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타 대학인 서울여자대학교 현대미술학과 임하은 학생입니다 저는 비기독교자입니다 제가 태어난 이유는 있다는 걸 알겠지만 그렇다면 우리는 살아가야 할 목표와 진리가 정해져 있나요? 그걸 하나님이 정한 건가요? 그걸 하나님이 정한 건가요? 윈스턴 철칠이 뭐냐면 빅세븐 이어 라고 7년 동안 너무나 황금 시기라 라고 얘기를 한 그 시기를 얘기를 했는데요 대학교 다닐 적이 18살부터 25세 정도가 황금기다 라고 철칠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 삶의 앞으로의 너무나 중요한 필러소피 자기 삶의 철학뿐만 아니라 배우자도 만나게 되고 정말 어떤 메이저를 할게 되는지 굉장히 중요한 결정들을 많이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 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그 중에 삶의 목적이 무엇일까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내가 왜 이곳에 있나요? 나의 삶의 목적이 있는 건가요? 여기서 여러분 여러 정말 세 패밀리의 종교에 대한 이해를 잠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제가 패밀리라 그러면 비슷한 종교들이지만 계속 생각을 해서 보다 보면 궁극적으로 비슷한 이해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패밀리라 그럽니다 그리고 세 가지를 빅픽쳐로 본다 보면 하나는 동양적인 종교적 이해고요 또 하나는 세큘러한 세속주의적인 이해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경을 기반으로 한 주데요 크리시션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이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 이 세 개가 정말 나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다른 답을 줍니다 정말 힌두이즘과 부디즘이 제 개인의 목적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무슨 답을 얘기를 하나요 제가 굉장히 단순하게 얘기를 하지만 별로 신경 쓰지 마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 그곳에서는 힌두이즘과 부디즘은 자유라는 것이 내가 무엇이 되는 그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자유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속주의는 어떻게 답을 주고 있나요 거기서는 네 맘대로 하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버트륨 러셀하고 같이 세미나를 들었는데요 정말 우리는 헬라 그리크 애틀레스 같이 정말 자기의 세상을 자기의 등에 어깨에 쥐고 가는 그런 신과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서는 무신론자는 모든 것이 다 찬스에서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저 찬스로 된 것이기 때문에 내 의미가 무엇인지를 어디서든지 발견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무신론자의 적인 이해입니다 그래서 정말 의미를 찾기를 원하면 나가서 찾아봐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니체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니체가 뭐라고 그랬냐면 살기를 내가 원하는 내 방법으로 내가 계획한 대로 살았다 라고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곤 했습니다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성경적으로 보면 당신은 이런 사람이 되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 뿐만 아니라 정말 앞으로 되어질 사람이 되어지도록 사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지금 이 상태로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더 계속 귀하게 세워나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정말 우리 역사를 보면요 예수님이 하신 그 두 단어 나를 따라라 라는 그 말이 우리의 역사를 다 뒤집어 놓았습니다 제가 하는 말을 그대 다 고지것대로 믿지는 마십시오 그리고 정말 힌두이즘, 부리즘 그런 동양 철학도 종교도 보시고 그 다음에 무신론적인 것도 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서를 읽으시면서 예수님이 어떠신 분이시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비교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정말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정말 물어보신 그 삶의 목적은 엄청나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렇지만 정말 예수님이 주시는 그 답과 다른 것들은 사실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한 분만 제가 지목을 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좀 자유롭게 여기서 손을 들고 아마 강의 8시까지 질문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꼭 남성분에게 시켜봤으면 좋겠는데요 끝자리가 4273번 계십니까? 4273? 아 저 가운데 계십니다 네 남성입니다 성공했습니다 네 The last man 남자가 섰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Hello Hello 포항공과대학교에서 대학원 다니고 있는 박찬호라고 합니다 저는 두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강연 하시면서 첫 번째로는 진리가 없으면 권력과 지배뿐이다 그리고 진리가 없는 자유는 없다라는 진리의 어떻게 보면 필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역설해 주신 것 같습니다 어 근데 진리의 필요성이 얼마나 큰 것인지랑 상관없이 그 진리가 존재하는지 그 여부는 또 다른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 그래서 제 첫 번째 질문은 박사님이 생각하시는 객관적인 진리가 존재한다라는 것들을 믿을 수 있는 근거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조금 비슷한 맥락인데요 절대적 진리가 아니라 시대나 문화에 영향을 받는 보편적이지만 일시적이고 상대적인 진리만이 존재한다는 주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진리가 없는 지배 권력 또는 진리가 없는 자유는 없다라는 것에 동의하지만 그것이 현 시대의 특정 지역에만 적용되는 사회적인 합의이며 그것이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더 효율적으로 그 지배를 전제하고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바뀌어가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데요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 진리가 필요한 이유들을 설명을 들었지만 객관적인 진리라고 하는 것이 과연 존재하는가 그거에 대한 전제를 먼저 좀 이야기가 되어야 진리가 없을 때 어떤 일이 될 수 있을지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질문부터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폴사트에 대해서 얘기한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무한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 전에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전에는 우리가 어떤 누구도 이것이 절대적이고 또 오브젝티브한 진리다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종교들과 필러서비는 다른 방법이 그래서 다른 종교들 그리고 많은 철학들은 정말 삶과 삶에 대한 많은 참 좋은 생각들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절대적인 것에 대해서 바꾸어 정말 영원한 것만 영원하게 진리로 남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것을 논증하면서 알기 잘하기 때문에 그것이 정말 절대적인 진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굉장히 많은 제한이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또 저도 정말 죄인이라는 것을 저는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생각도 많은 경우에 제한적이고 틀릴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이 정말 개시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 없으면 계속적으로 나는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제가 전에 말했던 것 같이 그 다음부터는 진리가 힘 있는 사람이 이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이 진리처럼 사람들이 생각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굉장히 정말 dangerous한 그런 세상에 다시 오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손을 들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앞에 계신 분 감사합니다 마이크를 좀 전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앞에 있습니다 네 뒤에서 달려오고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본교 수학과 1,1학번 김재윤이라고 합니다 본 주제에 관련해서 진리를 공격하는 포스트 진리의 입장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방금 포공 학생이 말씀하셨듯이 진리는 없다 라는 게 첫 번째 공격이고 두 번째는 다원주의 입장 전부 다 맞다 그 두 가지 입장에 대해서 제가 수학과 출신이라서 논리적으로 이게 모순된다는 것을 일단 말씀드리려고 말씀드린 후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요 포공 학생에 대한 어느 정도 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그게 아니라 질문도 드릴게요 그 먼저 아 죄송합니다 주제는 너무 발언한 것 같은데 그 아 죄송합니다 그 아 죄송합니다 먼저 그 포스트 진리의 첫 번째 입장 There is no truth 그러니까 진리가 없다는 입장에 대해서 그건 자기 모순적인 명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진리가 없으면은 그 명제 자신도 진리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모순이라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진리가 없다는 게 참이라면 모든 명제는 참이 아니게 되고 모든 명제는 진리가 아니게 되고 그럼 그 명제 자신도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모순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모든 명제가 거짓이라는 명제가 그 명제가 참이라면 모든 명제가 거짓이 되고 그에 따르면 자기 자신도 거짓이 되기 때문에 모순이 발생해서 모든 명제가 거짓이라는 명제나 혹은 모든 것은 진리가 아니라는 명제는 모순이 발생해서 참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질문이신가요? 네 아 그 그 질문은 좀 이따가 드릴게요 두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질문은 비슷하지만 다른 논의인데 그 다원주의 입장에 대해서 모든 게 참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 어 모든 게 참이라고 했을 때 서로 반대되는 명제들이 일상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게 참이 될 수 없고 예를 들어서 어 모든 종교가 옳다라는 종교적 다원주의에 대해서 기독교가 옳고 불교가 옳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죽어서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모순이 발생하기 때문에 둘 다 오를 수가 없다 즉 모순이 발생한다 비단이건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불교와 이슬람교 사이 아니면 힌두교 사이 유대교 사이에도 그리고 서로 다른 두 종교는 서로 반대되는 명제이기 때문에 모순이 발생해서 둘 다 참을 수가 없다 어 제가 지금까지 따라온 논증에 따르면은 진리를 공격하는 두 가지 입장 포스트 진리의 두 가지 입장에 대해서 어 논리적으로 확실하게 모순이라고 반박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에 따르면 어 저희가 지금까지 논의한 것들은 어 교수님께서는 어 진리가 없을 때 어떤 사회적인 현상이나 그 뭐 부작용들 아니면 그런 구조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지적하셨는데 아예 논제 자체가 무슨적인 논제가 아니었나요 제가 질문의 포인트가 뭔지를 통역이 잘 못했는지 어떤지 몰라도 확실히 이해는 못했는데요 그렇지만 이전의 여러 질문들이 정말 철학적인 많은 프리서포지션에 대한 많은 것들 중요한 질문들을 정말 끄집어냈습니다 내일 너무나 훌륭한 철학자가 철학에 대한 질문을 해 주실 것 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말을 저보다는 훨씬 더 잘 이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교수님 두 분 잠깐 일어나 주시죠 네 내일 꼭 오십시오 네 내일 꼭 오십시오 네 아 정말 아 너무나 저명하시고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에서 정말 가르치시는 철학 정말 가르치시는 철학 가르치시는 우리 교수님이신 내일 꼭 오십시오 네 그리고 이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오셔서 저하고 좀 대화를 하시면 제가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네 혹시나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들은 베르타스 포럼을 대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베르타스 포럼은 항상 정말 진지한 질문에 저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아니스트한 앤서를 제공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은 절대 아니지만 그리고 정말 학생분이 가지고 있는 그 질문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씨름하면서 대화하기를 원합니다 제 문제는 지금 질문이 포인트가 뭔지를 잘 이해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미안합니다 혹시 이거에 대해서 강요한 교수님께서 지금 당장 잠깐 답변을 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내일 초대해서 가도록 할까요? 아니 저도 다 이해는 모르겠는데 우선 두 가지 이야기 가운데 첫 번째가 뭐였죠? 만일 진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진리 자체를 부정한다면 그것 자체가 self-defeating, 자기 보순적이다 그 질문자 그 의도 아니었어요? 네 그렇죠? 상대주의가 절대 상대주의 보순 네 그 다음 두 번째 만일 모든 종교가 다운주의 주장하는 것처럼 모든 종교나 모든 주장하는 주의들이 다 참이라면 그것도 self-defeating 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오스키에서 오늘 저녁에 한 주장이 어떤 사회적인 결과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순전히 논리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오늘 말씀하신 게 옳다 그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 아니었어요? 네 맞습니다 네 아주 간단한 이야기였습니다 네 질문을 통해서 대략 해답을 찾는 방법이었습니다 자 혹시 질문 한 두 분 정도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많은 분들이 지금 손을 들고 개어 주시는데요 자 일단 먼저 저기 네 네 지금 손을 들고 개어 주시는 네 안경 끼신 분 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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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살 이세례라는 것 같아요. 15세시고요. 그리고 크리스천인데 정말 우리 아스케니스 같이 기독교 변증학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고요. 진리가 특별히 자기 자신 진리가 없으면 자유가 없다고 그러면서 정말 동물원 얘기를 하셨는데 정말 우리가 특히 인간이 인간에 대한 진리가 우리가 어떻게 알고 특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 종교들을 인간에 대해서 다른 답을 주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고 우리가 참 진리가 우리 인간에 대한 진리가 무엇인지 그걸 조금 더 알고 싶습니다. 다원정교, 다원주의는 우리의 사는 팩트입니다. 우리가 여기 트래블하고 그 다음에 스컬러쉽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사하고 한국에 오고 그래서 한국도 이제 다원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이제 모든 사람이 모든 곳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들 다른 것 같지만 다들 똑같다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다들 다들 다른 주장을 한다 그러면 다 맞을 수는 절대 없죠. 여러분, 정말 살펴보고 같이 비교를 하다보면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가 엄청난 차이입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진리를 추구한다 그러면 정말 나에게 정말 도움이 되고 정말 내가 아 이거구나 확실히 알 수 있는 진리를 우리가 어떻게 접할 수 있게 됩니까? 소크래테스가 이런 얘기를 했죠. 자기 자신을 살피지 않는 삶은 정말 건전하고 옳은 삶이 아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삶은 여러분, 여기 고려대학교 다닐 동안에 여러분들 삶의 의무에 대해서 답을 찾기 전에 대학을 졸업하지 마십시오. 제가 여기 충분하게 정말 설명드릴 시간은 지금은 없는데요. 근데 정말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정말 고트로 하는 네 가지 스테이지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말 질문을 가지는 시간입니다. 삶 속에 정말 질문을 하도록 하는 그런 경험들이 있어서 그 다음부터는 여기에 대한 답이 무엇인지 찾기를 시작합니다. 프로이드는 그 스테이지에서 잘못했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이 믿는 것이 정말 필요가 있어서 그렇게 믿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사람들이 질문을 가지게 되는 것이 정말 필요가 있어서 믿는 것이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전에 믿던 것에 대해서 이제 질문, 답이 제대로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정말 새로운 질문을, 답을 줄 만한 질문을 한다는 것입니다. 참 많은 학생들의 문제는 질문, 생각을 하고 질문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질문조차 없으시면 첫 스테이지도 시작도 안 하신 겁니다. 두 번째 스테이지는 정말 답을 찾고 답을 만나는 그런 스테이지입니다. 그렇지만 정말 너무나 많은 질문에 대한 답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씩 둘씩 이제 비교해 보아야 되는 시간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정말 그것들을 비교하면서 이것이 충분한 것인가 충분한 답인가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그런 것들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If I were a Buddhist, or if I became an atheist, or if I became a Christian, would its answers be adequate in throwing light on my problems and my life? 정말 제가 정말 Buddhist가 되고, atheist가 되고 Christian이 되면 Christian과 Buddhist과 atheist을 주는 답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질문에 대해서 충분한 정말 질문에 대한 답을 주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비교하면서 정말 어떤 한쪽의 답이 정말 이것이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하면 세 번째 스테이지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그때는 정말 증거를 정말 찾아봐야 되는 시각입니다. 그냥 이게 좋으니까 정말 이게 정말 신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이것이 사실이고 정말 정말 진짜냐라는 그것입니다. 정말 이것이 코에언하느냐, 정말 컨트리딕징 하지 않고 정말 컨시스텐하냐 그런 질문들을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서 이것이 정말 충분한 증거가 있고 진리라고 되어지면 그 다음에는 여러분 그저 좋았다라고가 아니라 거기에 대한 헌신을 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믿음은 정말 지식의 해, rational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적인 이해만 가지고 우리가 쿠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정적인 면도 있고 의지적인 면들이 있어서 우리가 온전하게 전인격적으로 우리가 이 진리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인간이 정말 지적인 부분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한 전인격적으로 우리가 진리를 받아들이고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쿠션이 아닌 여러분들, 여러분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말 진리를 추구하는 데 그런 스테이지를 통해서 정말 가만히 계시지만 말고 진리를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중국에서 태어났고 컸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유교 백그라운드에서 자라난 그런 사회에 정말 위험성 있는 이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말 권위 있는 사람이 이거 얘기를 하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어떨 때는 위험한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잘 생각을 잘 하고 정말 그것을 잘 고민하셔서 정말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말 질문은 제가 말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죠.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강의한 그 내용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진리에 대한 어떤 질문들을 가지고 계시고 여러분이 그 진리에 컨시스턴한 사람이 되도록 어떻게 그걸 가지고 씨름하고 나가느냐라는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두 시간 동안 열강을 해 주신 오스기니스 박사님 또 통역해 주신 차 목사님한테 뜨거운 박수로 방원해 주시길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또 한 번 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